표준은행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매커즈를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매커즈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화폐 DB. 기준화폐 DB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십억 개의 지설들이 분산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각자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영역만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퍼즐 조각처럼 모든 지설들의 데이터를 다 모았을 때 그때 기준화폐 DB라고 하는 것이 하나 구성될 수가 있죠. 실제로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는 인뮤투블이에요. 인뮤투블. 그리고 기준화폐 DB는 변화만을 기록하고 그로부터 해시를 추출합니다.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 할 때 인뮤투블 데이터 패턴 공부했었죠. 그 알고리즘이 그대로 수용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부분만 땅땅땅 기록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생기나요? 타임머신 기능이 자동적으로 구성되죠. 타임머신 기능이 뭐예요? 과거의 기록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풀 이렇게 분산되어진 수십억 개의 지설들이 DB를 다 조각조각 나눠서 저장할 때 그런 데이터의 정합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게 수풀의 카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 어느 한 지설들이 자신의 DB에 새로운 금융 정보를 기록하거나 혹은 갱신할 때는 반드시 표준은행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표준은행의 서명은 256비트 암호키이고 위 변조 될 수가 없죠. 지금까지 256비트 암호키를 위 변조에 성공한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쓰는 메커니즘과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쓸 겁니다. 그리고 지설은 자신의 DB를 수풀에 백업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백업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풀은 자신이 저장 중인 특별 개별 지설들의 어떤 DB를 열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정 지설의 정보는 해당 지설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풀이 개별 지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개별 지설이 기록한 정보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물론 표준은행의 서명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메커니즘도 있어요. 뭐냐니까 어느 한 지설의 수입은 다른 지설들의 비용에 의해서 상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풀에 속한 지설A의 금융DB에 밸런스죠. 표준은행 장고입니다. 표준은행 장고가 100리만큼 증액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표준은행의 서명이 필요하고 그를 승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반드시 지설A의 수입에 대응하는 다른 지설들의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설 누가 그런 비용을 발생할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시험해 보십시오. 지설A의 플러스 100에 대응하는 마이너스 100, 그렇죠? 마이너스 100립이라고 하는 회계정보를 기록할 지설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거는 바로 수풀들의 통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설A와 예를 들어서 지설B가 서로 소통하려고 한다. 한국에 있는 지설A와 일본에 있는 지설B가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 있는 지설과 일본에 있는 지설을 포괄하는 최소 면적의 공간 수풀. 아시아 수풀이 될 거 아니에요? 아시아 수풀을 통해서 지설A와 지설B가 소통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시당초 지설 두 개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풀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수풀이 어떤 지설들의 소통을 중지할지는 그 지설들의 고향 수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제주시 환경면에 소속된 두 수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때는 환경면, 제주시 환경면을 관할하는 수풀이 통신의 중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한국에 있는 나와 필리핀에 있는 누군가가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국과 필리핀을 포괄하는 공간 수풀이 그러한 소통을 중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누구의 플러스, 장고 증액이 누구의 장고 마이너스로 인결되는지를 수풀은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로섬을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화폐 dp의 무의류를 보장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기준화폐 dp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폐 db도 있고 국적화폐 db도 있어요. 표준화폐 db는 표준은행이 발행한 주식 각각의 소유자와 같이 변동을 기록하고 국적화폐 db는 뭐예요? 기준화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표준은행이 기준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설들로부터 국적화폐를 받아야 돼요. 그 국적화폐가 한국 원하든 일본 엔하든 미국 달러하든 어쨌거나 블록체인 비트코인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반드시 국적화폐를 기준화폐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환율만큼의 기준화폐가 발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화폐의 가치는 자산담보부, 자산담보부, 크리프터크런시, S-팩트, 크리프터크런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때 그 S-시라고 하는 것은 국적화폐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국적화폐가 담보되지 않는, 대응하는 국적화폐가 없이 하늘에서 뚝 기준화폐가 만들어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준 국적화폐들은 한국 원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의 국적화폐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본 엔화도 들어오고, 필리핀 패스도 들어오고, 태국 바토화도 들어오고, 베르베르크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DB가 국적화폐 DB입니다. 그리고 국적화폐는 마찬가지로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본시장에 투입되어 투자수익을 창출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수익이 뭐가 되나요? 이 투자수익이 기준화폐의 예금이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건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